어 1막은 깰 거고 1막 1막은 깰 거고 3막 복수 전까지만 할까?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50층? 50층 정도 할 만할 것 같은데? 55층 하자구요? 55층이면 심장인가? 51층이 산막 복수죠? 51층이 산막 복수죠? 50층 하자 50층 아닌가? 50층이 보스 51층이 산막 두 번째 보스 52층 하면 되겠네 그러면 53층 상점 그러면 54층 하면은 창방에서 죽어도 오케인가? 54층 고 소주 옆에? 목표층 도달만 하면 되는거죠? 목표층에서 2단 피해량이니까 텍스트 게임이잖아 이래놓고 1막에서 죽고 끝난 일단 불 봅시다 칼로네 숟가락 특이하네 칼로네 숟가락 특이하네 진아 진아 진아야 뭐 숟가락도 없구요 칼로네 숟가락 특이하네 유령갑옷 야 2단 진짜 세진다 야 이거 생각한 것보다 더 센데 나 벌써 저만큼 컸어 마이 컸다 박치기 할만하지 숟가락이니까 야 여기서 마이 크겠는데 잠깐만 아 안돼 소멸 해야지 인마 욕심 욕심 부려야지 그래 욕심 안 부릴 거면 카드 게임으로 숟가락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숟가락이 너무 일 열심히 하는데 오른쪽기 방패병 왜 이렇게 쎄 의단 강화할까 의단 강화는 거의 필수로 해야겠는데 심장 연수클이요 잘 모르겠어요 더 키울까 물음표 하나 볼까 더 키우자 아유 젠장 너무 쎄다 의단 벌써 39딜 됐죠 벌써 42딜이야 겁나 센데 이거 잠깐만 그냥 창방도 한대 찌르면 한마리 죽겠는데 펜터그래프 까지 너무 좋다 화형 필요한가 화형보다 죽상 빨리 뽑는게 더 좋겠죠 거울 뒤보면 게임 터짐 육강령 육강령이면 좀 빡세긴 하겠다 진화 에너지아이저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이 갑분가 숟가락 다지타라 아 사만요 얘네들 좀 무서운데 때려 놓자 무섭다 헐 헐 이거 욕심 낼 만한 게 육강령 잡기 힘들어서 육강령 조심해야 돼 훅 갑니다 진짜 그래도 펜터그래프 있네 헐 헐 헐 헐 아 저거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해 헐 아 천천히 해 쉬엄쉬엄 해 아이졋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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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나의 힘인가? 이게 진정한 나의 힘? 뭔가 일어나고 있음 내 안에 흑염룡이 깨어난다 유령 갑옷 널 만하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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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아니라 구나 잠깐 네 육강령 탄 두 방 아씨 제물 아이 예 룬큐브 외형질 왕관은 집으면 타락 집기 힘들텐데 룬큐브 먼저 할까 타락 집어야됨 왕관 지워야되서 외형질 힘들거 같고 제거 제거 상점을 좀 열심히 갑시다 상점 가고 저 위에 상점 하나 더 가고 제거 제거만 봐도 세 Hog 단감으로 다 잡고 다닐거 같은데 왕관한 잡모브는 다 한방일거라서 90 딜인데? 야! 아! 3탑 산다 3탑 산다 천탑 산다 아이 들을게 안나와 진짜 과도자 만나서 죽는거 아냐? 타락가재가 빨리 완성이 되어야될거 같은데 자 세트 자 세트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꿀잼 개꿀잼 병불 병불 왜케좋아보이지 병불 개꿀인거같은데 대허니잼 근데 결국에 타락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이스 아니 타락이 가지 타락은 근데 숟가락땜에 좀 거슬리긴 하겠다 이도류 개꿀각인데 이거 하수인한테 키울 수 있나 이거 텍스트에 하수인 안 적혀있긴 한데 안되네 방금 안컸죠 폭식도 안 적혀있다구요? 컸나 컸나 어 다리케이더 아야야야 왜 지옥불이 타 컸나 뭐야 나 지나있었네 105였지 아파트 사러 갑니다 아 잠깐만 탔네 없네 실망 실망 소멸 카드라서 일단 무화는 안되는구나 여기서 공기 꺼졌으면 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 미쳤네 진짜 졸라 세네 어 전투체맨이다 전투체맨은 좀 그런가? 아니 죽을거 같은데 어 소수에 반갑습니다 가면 간면 제발 시험시험해 아 왜케 열심히 일해 아니 넌 또 왜 아이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자 너무 열심히 일하자 왼쪽가서 왼쪽가서 저거 찾아보자 이벤트중에 지금 찾아봐야 될게 복제성소정도 아니면은 저것도 괜찮지 혈안이다 에너자이저가 대신할 수 있겠죠 혈안 넣지 말자 의단을 하나 더 몸부림 싫어 탈싹 나와서 저거 좀 찰싹 나와서 저거 좀 유물 좀 유물 좀 그러고 보니까 양초로 들어가 되네 엘리트 가는게 낫겠죠 아이 근데 덱 아니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아 안정성 생각하면은 상점이 맞는데 향으로 떴다 네크로 무한드로 개꿀인데 네크로 무한드로 개꿀인데 아 탔어 아 채도 탔어 왜 이렇게 타냐 포반타 포반타 작업장 다 탔어요 근데 이제 발굴해서 안 뜨면은 못쓰는거야 아니 이 이것이 가지다 희망편 아니 바리케이드까지 떴잖아 바리 바리 받다줘 이거 아닌가 그냥 클리어가 목적이면은 바리도 필요없나 아 아 그래도 뭐 바리 쓰자 이거는 소주가 낫겠는데 뭐 쫄보 꼬리 골라고 그냥 안전하게 할까 뭐 사실 뭐 과도자 이런 애들 생각하면은 뭐 나쁜 판단은 아닌거 같긴 해 아 물론 지금 과도자를 못잡을 대건 아닌데 아 가지 타락이니까 뭐 수주합시다 가지 타락인데 좀 과하게 쫄 필요도 없을거 같애 대충 엘리트 자부여서 가면 되겠네요 대기 가지 타락인데 대기 가지 타락인데 과하게 쏠 필요가 없는거 과하게 쏠 필요가 없는거 와 0급하기 아니 아니 숟가락 왜케 열심히 일하지 이도류 떴다 필요없이 아닌가 필요한가 이도류로 저거 때리면은 크나 호기심 참고 스파게티 스파게티 허접색 스파게티 허접색 킹시병 킹시병은 굳이 필요 없을거 같은데 코스트 코스트는 아이고 돌리하면 그냥 뽕맛 좋을텐데 돌이 뽕맛 도리뽕맛 장난 아이였섬다 도리뽕맛 장난 아이였섬다 타락 도장이면은 진짜 아이씨 장난 장난? 도리뽕 그래서 도리뽕 도리뽕 스파게티 로제 아이 탔네 아 잠깐만 저게 안 탔지 저 누구냐 저거 트롤을 돌려라 불풍킥을 보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나쁘다 요래서 탈약 두 장이 괜찮습니다 싫어 미라의 손 폼타 제잉근 어 다 필요 없어 그죠 스킬 카드 하나 넣어놓을까 탈압 아우씨 5딜 못하네 으잇 부채 딸기바위 아까 190에서 이 돌유로 두 번 잡았는데 5밖에 안올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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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드 잘 뜨면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놀랐군 이번엔 다 탔네요 어 개구리다 잠깐만 데미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심상치 않은데 근데 정말 심상치 않군 한방에 골로 보낼 수 있겠는데 아이고 시작되었다 텐투가 나는 뽕맛 더 많은 뽕맛 아 한방에 죽이고 싶은데 핀하 핀다 핀하 핀다 핀하 핀다 아 드럽게 안 나오네 이걸 받는 아잇 향로까지 제 배떼지에 의단 고쳐 있습니다 아 얘네는 하수인도 아니네 더 마음 편히 잡을 수 있겠네요 아 탔어 타면 타면 좀 그런데 타면 이제 좀 쫄리는데 이도류 나왔다 그래도 뭐 저거 있잖아 다시 타락이 있으니까 이도류각인가 이도류각인가 발굴 안 크지 않나 발굴 안타면 아직 하네 아 타면 안타까 발굴도 탔지 실망 이도류를 쓸걸 그랬나 이도류각인가 꼽아서 쓰죠 근데 어차피 쟤는 1패 때 안 크잖아요 1패는 그냥 조져야 됩니다 이우패는 1패에арт 숟가락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가지 타락인데 핸드가 줄어든다 뽑진 못하겠네요 왜 갑자기 광란 덱 됐어 몽두기로 찍어요 조용히 하세요 공허로 죽음 오우 2600점 이렇게 54층은 도달을 하는군요 가방? 자 54층 도달 55층 창방이 55층이구나 지금 일단 245딜 와우야 미쳤다 미쳤어 곱하기 150 하아 36750 허비 창방은 왼쪽 한방 오른쪽 한방 찍어주면 끝나죠 창방 앞에서 평등하다 타격 지우고 파열 진화 자녹성까지 아 뭐 이상한거밖에 안 나와 아니 빨리 저거 갖고와 저거 일단 푹 푹 푹 우야 정말 최고야 정말 최고야 좀만 기다립시다 3스택 3스택 정도는 사이럴 것 같은데 가지 타락이라서 오오 잠깐만 1 Cliff 탱 퀸 gaIRE 킹게 갓아 재물 쓸 때 좋겠네 불도야 에너자이저 끝나는 대표 아 뭐야 발굴에 왜 이딴 거 밖에 없어 안돼 아이고 아이고 아유 썬키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 잘 컸네요 아 이렇게 잘 컬줄 몰랐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잘 컸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사 컷 컷 컷 재벌가 보고 재벌가 보고 아 너무 아파 잠깐만 단검 콕 안 돼 안 돼 습 지노 쓰고 아니 삼 그 뭐야 저거 부원결의 같은 건가 리더리오의 단 난관 안 죽는구나 안 죽는구나 설레발 쳤네 설레발 쳤네 피니쉬 무브야 준비하고 있었대 안 돼 안 돼 아니 소금으로 잡네 이걸 야 숟가락 숟가락 안 돼 짜자버린 심장 염투원구이 아우 진짜 쎄다 아우 진짜 쎄다 아우 진짜 쎄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